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침반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소개자료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 한양 1차 아파트 경매물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타경 100568번입니다. 감정가는 21억 7천만원이며 KB부동산 평준가는 23억 7천5백만원입니다. 전용면적 23.6평에 분양면적 32평으로 대지권은 14평입니다. 1차 체제가는 21억 7천만원이며 보증금 2억 1천7백만원으로 입찰은 2021년 1월 7일에 진행이 됩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 1차 아파트는 분당성 압구정 로대역에서 350m의 초역세권으로 더보 10분 이내 거리이며 청당고등학교 북서측 인근으로 압구정지구 특별계획 5구역에 포함된 재건축 아파트 예정단지입니다. 압구정 한양 1차 아파트는 지난 1977년 12월에 사용생된 아파트로 올해 43년 된 재건축 추진 아파트로 현재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중으로 조합이 아직 설립되지 않아 낙찰로 인하 재건축 입주권 권리인 조합원 승계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남 압구정지구 특별계획 5구역 내 한양 1차 아파트는 2020년 안으로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위해 지난 11월 29일에 주민총리를 개최하여 조합 방식을 최종 사업 방식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021년부터는 재건축 조합은 2년 실거주 의무제를 피하기 위해 12월 28일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기로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물건 연항입니다. 강남아파트 경매로 진행 중에 강남과 학구정동 한양 1차 아파트는 10동 2층으로 전용면직 24평에 분양면직 32평으로 감정가는 지난 2020년 2월 기준으로 21억 7천만원입니다. 신권으로 오는 2021년 1월 7일에 감정가를 최저가로 1차 입자리 진행해제며 보증금은 최저가 10%인 2억 1,700만원입니다. 입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법정에서 운영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악구정동 한양 1차 아파트 KB 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평균가는 23억 7,500만원이며 매매한가는 22억 8,500만원 매매상한가는 23억 7,500만원입니다. 지난 6개월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전세가는 7억 8,500만원에서 8억 8,500만원으로 체크되고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각물건 현황을 살펴보면 한양에서 시공하여 1977년에 사용생인된 아파트로 총 10개 동에 936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가구당 주차대수는 0.6대이며 경매물건은 12층 중 2층 32평형으로 방 3개, 욕실 1개의 복도식 아파트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포사 말소기준 권리는 2019년 7월 31일에 설정돼 고돈인베스트 대부 근저당으로 채권재고액은 22억 7,500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이미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임으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의 매각물건명세서는 신권으로 아직 미공시 상태임으로 입찰 일주일 전에 공시되는 자료를 필히 참고하여 권리변동 현황 및 임대차 관계 등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현황조사서 및 임대차 확인 없이 점유제 1명이 확인되며 이는 전입이 확인되지 않고 진술을 거부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 불가하는 상황이니 필히 분석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파트 경매경민학관리비체크도 중요한 부분이므로 관리실을 통해 확인 후 입찰과 산정에 투자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면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과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재건축 아파트를 매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략이 중요할 듯 합니다. 먼저 투자 목적과 자금 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정부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투기 가열적으로 지정된 곳이므로 대출이 전혀 불가함으로 경락장금 납부 계획이 매우 중요할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한양 1차 아파트 최근 실거래가는 동일면적 8층이 지난 9월 24일에 거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동일 평일 때 24억 원대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매물은 다수 확인되고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장 방문은 시세및 수급회나 재건축 사업 진행사항 등도 면밀하게 체크하여 투자에 참고하시고 좋은 성과를 기대합니다. 법원의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강남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율은 108% 매각률은 41% 경쟁률은 10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22일에 진행된 아쿠정동 현대아파트 경우 1차 입찰에서 9명이 응찰하여 감정가 대비 114%에 낙찰된 사례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아파트 인근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물건 유예의 자료로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진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구 아쿠정동 재건축 한양 1차 아파트 경매 물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